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린쿤님께서 저번에 또 엄청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었고 오늘도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기린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워낙 부드러우셔가지고 녹아버리네요 벌써 아 아닙니다 자 오늘 기린쿤님께서 찾아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주제는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24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태어나셨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릴 때가 안 나오면 또 섭섭하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린쿤입니다 기린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24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참 때 되게 놀랐던 게 돌비님께서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너무 저에 대해서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놀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예민한 타입의 사람인데 뭐 살짝만 건드려도 아이씨 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성격의 예민함이라기보다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감각이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영적인 감각이 좀 예민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제는 제 위로 4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저랑 누나 두 명 다 어렸을 때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집에 살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자라왔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 곧다리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폴터가이스트 현상 그리고 두 번째가 가위 눌림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서 봤었던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그 집에서 겪었던 많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집에서 살 때 진짜 많은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겪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학창 시절에 저녁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고 누나도 밖에서 좀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서 항상 이제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혼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제 대각선 오른쪽으로는 안방문이 바로 보였었어요 정말 거의 항상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갑자기 안방문이 스윽 하고 열려요 닫혀있던 게 근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열리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물리적인 힘으로 천천히 문을 여는 느낌이랄까 뭔가 저를 안으로 불러들이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미리 들어와 하는 말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문이 열리는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동시에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안방문이 스윽 하고 열리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다가 그 상태로 항상 굳어버려요 제가 그러다가 한 1분? 2분 정도를 가만히 굳어있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안방문 바로 옆에 있는 스위치를 막 띄어가서 탁 누르고 불을 켜버렸어요 당연히 안방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안방문이랑 바로 마주보는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방은 저희 가족들이 옷방으로 쓰는 방이었어요 옷이랑 이불들을 보관하는 옷장 방이었는데 방 4면 중에 3개 면은 모두 다 장롱이었고 한 면은 큰 거울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 볼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안방 불을 켜고 안방에 들어가서 막 당당하게 둘러보는 척을 하면서 왜 아무것도 없네 하고 안방을 다시 나오려고 하면 그 옷장 방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 방문이 또 스윽 하고 열려요 근데 옷장 방은 안방도 물론이지만 바람에 의해서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문도 꽉 닫혀있는 상태고 옷장 방은 창문까지 장롱으로 다 가려져 있어서 내부에서는 바람이 절대 발생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옷방도 스위치를 빠르게 탁 눌러서 불을 켜고 옷장 방을 막 장롱까지 열어가면서 확인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근데 큰 거울이랑 하얀색 겨울옷들을 보관하는 큰 장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마주보게끔 배치가 돼 있었고 제가 불을 켜고 그 거울을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막 숨죽여서 가만히 이제 거울을 정면으로 두고 눈동자만 굴려서 감각에 집중을 해서 보고 있다 보면 제가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그 하얀색 장롱이 제 등 뒤에 있겠죠 갑자기 등 뒤가 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면 거울을 보면 그 흰색 장롱 문이 스윽 하고 또 열려요 그럼 이제 불을 다 켜 놓은 상태로 제가 그냥 뛰어서 거실 쇼파까지 달려가서 앉아서 벌벌 떨면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옷장 방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혼자 있을 때면 학창시절 내내 거의 매일같이 겪었어요 혼자 있었을 때면 그래서 이런 폴터바이스트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방에서 누워 있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거실에서 TV가 타닥 하고 켜지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집이 거실에 벽걸이 TV가 있었는데 TV 전원 버튼을 누르면 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TV 화면이 켜져요 근데 어떤 채널을 두고 껐어도 그렇게 TV가 켜지면 대부분의 TV는 마지막으로 틀어놨던 채널이 다시 나오잖아요 TV를 켰을 때 근데 항상 어린이 만화 채널이 틀어졌어요 TV가 켜지면은 TV로 마지막에 뉴스 채널을 보다가 껐어도 다시 켜면 뭐 그런 설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현상으로 켜지기만 하면 만화 채널이 나왔었어요 항상 그래서 뭐 어린 꼬마 귀신이 계속 트는 건가 하면서 되게 무서워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그냥 아예 끄지를 않고 계속 켜놓기도 했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면은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살 때 이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많이 힘들고 좀 무섭기도 했었어서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 벽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걸어놨었고 안방에도 나무 십자가가 걸려있었고 저희 누나방에는 나무는 아니었는데 쇠로 된 스탠드형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겪었었던 건데 이게 걸어놨던 나무 십자가들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게끔 고정을 해서 걸어놓았는데도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제 등 바로 뒤 벽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툭 하고 침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못을 박아서 걸어놓은 십자가라 못에다가 잘 거취를 해서 걸어놔도 몇 분 있다가 또 툭 떨어지고 근데 이게 누나방에 있었던 그 스탠드형 십자가도 항상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지고 절대 쓰러질 수가 없는 거취형 십자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안방에서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았었고 근데 예전에는 침대에 누웠을 때 제가 머리 쪽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게 자면서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제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상처가 나는 일이 너무 많았었어서 달아놓는 위치를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컴퓨터에 앉아있었을 때 기준으로 제 바로 등 뒤에 벽에다가 위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달아놓지 않고 침대 선반에다가 계속 채워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딱 상황에서 떨어져 버리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너무 무섭죠 진짜 그치 이게 뭐 헐렁거렸으면 그러니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폴터가이스트 현상 중에는 마지막으로 가족이 다 같이 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신발장 앞에 좌우로 제 방이랑 누나방이 있었는데 밤에 방문을 열어놓고 자면 현관 센서 등이 들어오면 누나랑 저는 그 불빛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주는 아니었는데 가끔씩 정말 조용한 밤에 센서 등이 혼자 탁 켜져요 신발장 센서 등이 근데 항상 그 센서 등이 켜지면 제 방문이랑 누나 방문 그리고 안방 문이 동시에 스윽 하고 열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랑 누나랑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동시에 뭐지 하고 방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셋이 만나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세 명이 동시에 잠에서 깼는데 센서 등이 갑자기 켜지고 동시에 방문이 스윽 하고 열리니까 놀라서 세 명이 동시에 방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고 세 명이 동시에 거실에서 만나니까 항상 했던 얘기가 누구 들어오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항상 주고받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되게 무뚝뚝하신 성격이시라 신경을 아예 안 쓰셨었는데 어머니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센서 등이 항상 켜지는 날에는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항상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실제로 가끔 진짜 소름 끼치겠다 진짜 무섭죠 정말 진짜 왜냐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무언가가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네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귀신은 물리력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 파워도 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엄청 크게 뭐 해코질을 가한다거나 그랬던 일은 전혀 없었어요 어 천만다행이다 네 그쵸 진짜 다행이죠 그러면 그 집에서 가위눌림까지 다 겪으신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가위눌림 그렇죠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랑 누나는 이 집에 살았을 때 가위눌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안 눌리면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가위가 많이 눌렸었는데 가위가 눌리면 이제 앞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겪었을 때처럼 현관 센서 등이 탁 켜지고 제 방문이 쓱 열리는데 어떤 검은 형체들이 우르르 제 방이 꽉 찰 때까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렇게 들어오다가 제 방에 완전 꽉 차게 들어왔을 때 다 같이 동시에 저를 딱 쳐다보면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이 집에서 가위가 눌렸을 때 경험을 했었던 가위눌림 현상이었고 네 항상 가위에 눌리면 시작이 센서 등이 켜지고 제 방문이 열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가위에 눌렸는데 눈을 떴을 때 이미 센서 등도 켜져 있었고 방문도 이미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까맣게 불에 탄 거 같은 검은 손들이 제 얼굴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제 얼굴을 막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이랬던 가위 눌림 현상도 겪었었고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 가위에 눌리고 센서 등이 켜지고 방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 방에 제가 정면으로만 시선이 고정이 돼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견눈질로만 그 여자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명치 쪽까지만 보였었어요 머리가 길게 내려와 있는 걸 보니까 여자는 확실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가만히 서서 저를 보다가 책장에 있는 책을 한 권씩 꺼내가지고 계속 책을 꺼내고 딱 뒤돌아보면서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을 하면서 책 한 권 꺼내고 뒤돌아봐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하고 다시 그 책을 넣고 다른 책을 골라 꺼내서 저를 돌아보면서 또 이거 읽어줄까 하는데 그 책을 고르는 손을 봤어요 제가 근데 손이 진짜 엄청 길고 손톱도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을 엄청 빠르게 피아노를 치듯이 책들을 막 골라가면서 책을 꺼내가지고 뒤돌아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무 공포에 떨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었어요 예? 그러고 잠에서 깼는데 누나가 갑자기 자기 방 불을 켜고 방 문을 빵 차고 나오더니 제 방으로 뛰어와서 불을 켜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맞으면서 아 왜 그러냐고 진정 좀 해라 왜 그래 왜 왜 하면서 누나를 겨우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냐 왜 그래 이러고 물어보니까 왜 자기가 부르는데 안 오냐고 나 가위 눌렸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계속 소리질러서 불렀는데 왜 자기 안 깨웠냐고 막 울고 화를 내면서 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누나가 와 아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몰랐겠지 그리고 나도 방금 가위 눌려서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나는 무슨 가위 눌렸냐 하고 물어봤는데 누나는 침대가 베란다 유기문이랑 나란히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누나의 오른쪽 전체면이 다 유리였죠 근데 완전 산발에 손가락이랑 손톱이 엄청 긴 여자가 창문을 타고 베란다로 넘어 들어오더래요 갑자기 근데 베란다로 나가는 그 유리문 그러니까 누나 방이랑 베란다랑 연결이 되는 그 유리문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막 두드리면서 누나를 막 째려보고 있더래요 문 열나고 누나가 눈을 감고 있다가 너무 무섭다 하면서 눈을 안 쳐다봐야지 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 베란다 문을 안 잠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베란다 문 잠금 장치 아실까요? 창문이나 베란다 문 잠금 장치 보면 흔히 이렇게 돌려서 걸어 잠그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안 잠궜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일 났다 하고 눈을 다시 떠서 그 잠금 장치를 쳐다봤는데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 제발 저 문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막 양손으로 창문을 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눈동자를 옆으로 돌려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그 긴 손가락으로 베란다 문 잠금 장치를 가리키면서 미친 듯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막 깔깔깔 대면서 웃다가 갑자기 베란다 문을 싹 열어버리고는 누나 방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누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 방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전력질주를 해서 뛰어가더래요 달려가서는 계속 저한테 뭐를 물어보는 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누나 방으로 다시 전력질주로 뛰어오는 걸 보고 누나가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와서 저를 막 때리고 깨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누나 방으로 막 달려갔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실제로 베란다 밖 창문도 열려 있고 누나 방이랑 베란다로 연결이 되는 그 유리문까지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정말 사람이 들어왔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집 안에 있는 방불을 다 켜고 부모님까지 깨워가지고 다 찾았어요 집안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4층에 살았었어요 4층이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꽤 높은 층이기도 하고 뭔가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의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누나가 몇 달 동안 방에서 혼자 못 자겠다고 저랑 잠을 같이 자거나 그 이후에는 항상 잘 때 베란다랑 연결되는 유리문을 무조건 잠그고 그걸 엄청 강박처럼 항상 잠그고 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위치고 너무 무서운데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정말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가위에 눌려서 기절했다가 깬 상태였는데 누나가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동시에 같은 가위에 눌렸던 거죠 같은 상황에 가위를 진짜 많이 좀 소름이 돋았었죠 진짜 그리고 또 있었나요? 네 마지막 가위 눌림이겠는데요 이거는 좀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좀 신기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가위 눌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되게 좀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가위에 눌렸는데 센서 등이 켜져 있고 제 방문이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방 전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랑 벌레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으로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벌레를 진짜 무서워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 벌레들만 보는데도 기절을 해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센서 등 불이 다시 탁 켜지더니 벌레들이 방 구석으로 일제히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그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저는 가위 눌린 상태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센서 등이 계속 켜져 있고 방 문 앞에 뭐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뭔가 더 불안한 마음에 눈동자를 살짝 굴려서 그 방 문 쪽을 바라봤어요 제가 근데 어떤 꼬마 애가 방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서 있는데 뭐 생김새가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까만 형체로 보였어요 까만 꼬마 아이 형체가 근데 제가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제가 그 꼬마 아이를 계속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형 형 하면서 제가 계속 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한 게 저는 형제가 제 위로 누나 한 명 밖에 없는데 그 꼬마 아이를 그때 당시 가위에 눌렸을 때 제가 친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하는 감정이 들면서 형이라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보통 상황 같으면 가위에 눌렸는데 센서등 켜져 있는 상태로 방 문 앞에 어떤 꼬마 아이가 서 있으면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꼬마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면서 되게 슬프고 오묘한 그런 감정들이 막 옥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주말이었어요 그때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실 겸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식탁에 탁 앉아가지고 엄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제가 어머니를 부르고 처음으로 꺼냈던 얘기가 엄마 혹시 나 형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다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뒤를 돌아보시더니 너 방금 뭐라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혹시 형 있었냐고 나 태어나기 전에 형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좀 얼굴이 경직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요리하시던 걸 멈추시고 왜 물어보는데?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제 가위 눌렸던 이야기를 막 해드렸어요 어제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방문 앞에 어떤 꼬마 아이가 서 있었다는데 내가 그 꼬마 아이한테 형이라고 막 계속 부르더라 이런 상황들을 막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알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어머니가 물 한 잔을 딱 마시시고 제 식탁 맞은편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누나를 낳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서 부모님이 2세의 계획을 더 안 가지셨었대요 근데 누나가 딸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었대요 아들을 가지려고 근데 어머니가 임신을 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몸살 감기 기운이 있었어가지고 감기약을 복용을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었는데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셨을 때 감기약을 복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임신 상태인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을 하고 그래도 몸이 낫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던 거죠 아 아 근데 이미 감기약을 복용을 하셨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태몽을 꾸긴 껐었는데 아들을 가지는 태몽을 껐었다 그게 네가 진짜 어제 밤에 봤었던 게 네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났었으면 너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형을 만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 봤던 게 정말 그 존재가 맞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그냥 신기하다라는 기분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야 근데 네 그게 뭐 가위 눌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뭐 일반분들도 좀 겪을 수는 있다지만 네네 그러면 이 귀신을 목격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럼 맨정신의 귀신을 보신 건가요? 어렸을 때는 맨정신에 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하게 보진 않았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 영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막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누나한테 좀 물어볼까 하다가 누나가 그때 당시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었어가지고 그 집에 살았을 당시에 본인이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할까봐 누나한테 좀 아쉽긴 하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경험했었던 거랑 누나가 겪었었던 일 중에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집 안에서 봤었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이 집에 살 때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안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검은 형체들이 돌아다니는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예를 들어서 누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제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누나 방 안을 쳐다보면 뭐가 갑자기 저를 분명히 보고 있다가 슥 하고 숨어요 뒤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좀 무서우셨었대요 아버지는 굉장히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었어서 그냥 흘러 들으시면서 너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도 그냥 너가 잘못 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계속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러고 마셨어요 항상 그러니 누나랑 저는 굉장히 답답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어두운 공간을 보고 있으면 검정색 검정색 어떤 형체들이 휙휙 지나다니는 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네 그런 검은 형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를 봤었는데 제대로 된 귀신을 봤었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침이었어요 주말 아침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한 이유가 제가 정말 밝은 아침에 귀신을 봤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주말이니까 늦잠을 막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대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계시면서 막 누나랑 제가 늦잠을 자니까 대게랑 이불 빨래도 해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좀 정리 좀 해라 이러면서 저희를 멀리서 청소하시면서 깨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그 아침에 자던 도중에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방문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렸었는데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너네 빨리 일어나서 정리하고 엄마한테 갖다 줘라 라고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죠 가위에 눌린 상태니까 계속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한테 소리 지르시면서 막 깨우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명치까지 밖에 모습이 안 보였어요 하얀색 잠옷 같은 걸 입은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도 한 갈비뼈 정도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제 눈앞에 딱 서더니 제 베개를 스윽 하고 제가 자고 있는데 베고 있는 베개를 스윽 하고 빼더니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그렇게 베개를 빼자마자 빼고 나가자마자 가위에 풀려서 뭐야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났었어요 제가 나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투정을 부리면서 왜 자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어른이 베개 정리할 텐데 왜 자고 있는데 베고 있는 베개를 그렇게 빼가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청소기를 돌리시면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이거 누나가 나한테 장난친 거구나 네 하고 누나 방으로 막 씩씩대면서 가가지고 누나 방문을 탁 열었는데 누나는 세상 떠나가라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거실로 다시 나가서 엄마를 한 번 쳐다보고 누나 방에 가서 다시 누나를 한 번 쳐다봤는데 베개를 빼갔었던 여자가 하얀색 잠옷을 입고 있다 했잖아요 우와 근데 그 옷을 엄마도 입고 있지 않고 누나도 입고 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5분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가만히 멍때리고 있다가 이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해드렸죠 근데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잘못 본 거다 너가 잠결에 헛걸을 본 거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대낮에 아침에 그렇게 밝을 때 귀신을 본 게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좀 어이가 없었던 무섭기도 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아니 왜 베개를 빼가고 난리야 그렇다 근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쁘게 빼가더라고요 베개를 어우 기분 나쁘네 그리고 또 어떤 목격을 하셨나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폴터가이스트 현상 말씀드렸을 때 네 안방이랑 옷장 방문이 그렇게 열렸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날도 역시나 저 혼자 집에 있었고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실에서 TV를 보면 거실 시점에서는 왼쪽 대각선 앞 방향에 옷장 방이랑 안방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안방 문이던 옷장 방이던 문이 아무리 조용하게 열려도 조금은 나무 문이었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쳐다보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닥을 쳐다보면서 살짝 주변시로 안방 문이랑 옷장 방 문 쪽을 슬쩍 견눈질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잠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안방에서 옷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서 그러더니 옷장 방 문을 슥 하고 닫아요 그래서 어 나는 분명히 집에 혼자 있는데 혹시나 내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몰랐던 건가 하고 안방으로 뛰어가서 안방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옷장 방 문에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불을 켜도 옷장 방에는 아무도 없는거죠 그래서 그날은 아이의 집 밖으로 나가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올 때까지 집 밖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걸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 이정도면 네 누님이랑 대화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안됐나요? 그렇죠 저랑 누나는 항상 그런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시니까 누나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나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하지마 하면서 끊었던게 누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었대요 그래서 누나가 실제로 그 집에 살았을 때 너무 시달려가지고 조금 우울증 정세까지 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부모님이 무심하게 반응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게 조금은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희 지금 방송이고 여기는 이런걸 조금 더 더 인정을 하는 그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아이 그런거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회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쵸 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서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거지 밖에 나가서 귀신 봤다고 하면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누나가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되게 아팠던 날이 있었어가지고 어머니랑 병원에 갔다가 어머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차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파트가 1층부터 6층까지 있었는데 그 계단이 되게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꼭대기 층에서 현관문을 열어도 소리가 들려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근데 누가 들어도 저희 집 도어락 소리가 저희 집 현관문이 갑자기 텅 하고 열리면서 누가 막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저희 누나가 맨발에 그때 당시에는 집마다 전화기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유선 전화기 하나랑 무선 전화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무선 전화기를 맨발인 상태로 들고 전력질주로 1층까지 뛰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근데 눈이 완전 땡글해져가지고 누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누나가 저랑 엄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누나가 겨우 어머니가 누나를 막 진정시켜가지고 왜그러냐 왜그러냐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누나가 집에서 저랑 엄마가 병원에 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혼자 있었겠죠 혼자 있었는데 집전화기로 벨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그 무선 전화기를 딱 봤는데 저희 집 전화번호로 저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그 번호를 보면서 누나가 이게 그냥 오륜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벨소리가 멈춰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나보다 하고 뒤돌아 서자마자 갑자기 또 벨소리가 울리는 거죠 근데 무선 전화기를 화면을 딱 보는데 저희 집 전화번호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전화번호로 저희 집에다가 전화를 누군가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지? 하면서 받기는 무서운데 일단 전화를 받았대요 누나가 예 전화를 받았는데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되게 해맑은 목소리로 계속 여보세요? 라는 말만 하더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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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누나가 이건 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안방에 있는 유선 전화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예 정말 너무 무서워서 가기는 싫었는데 확인은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기는 이제 귀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안방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화장을 하시던 화장대 바로 위에 유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방 문을 열었는데 누나한테는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머니 잠옷을 입고 있는 어떤 여자 귀신이 그 유선 전화기를 귀에다가 대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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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여보세요? 라는 말만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여보세요? 하는데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여보세요? 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그대로 맨발에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로 문을 열어버리고 1층까지 뛰어 내려온 거였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저랑 저희 누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겠다 이 정도면 네 근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당쳤어가지고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너무 무섭긴 했는데 마음속에 막 담아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마음이 되게 여린 성격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만 했을 때는 네 그러면 아 부모님이 너무하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실상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도 쉽게 이사를 갈 수 없는 건 이사라는 건 너무 힘든 결정이에요 집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럴 상황이 아니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렇게 겪었고 뭐 보아왔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참 다행이었던 게 그런 존재들한테 저희 가족이 큰 해코지를 당한 적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영적인 존재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심하게 반응을 하시긴 했지만 저랑 누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렇죠 그런 집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라왔었는데 정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아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참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전 집을 매매로 파실 때 저희 집을 사신 분이랑 연락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간히 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전화를 해서 엄마 혹시 그 우리 집 이사한 집에 들어오신 분들 잘 지내신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겠지? 갑자기 왜? 이러면서 물어보길래 제가 사실은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좀 겪어왔었다 사실 음.. 말은 안 했지만 네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지만 좀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서 뭐 가족들이 무서워할까봐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조금 무심했던 게 조금은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좀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대부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의 스토리에서는 사실은 하면서 부모님이 막 그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사연이라든지 네 네 그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 집에 사실 때 전혀 그런 일을 경험을 하신 적이 없대요 저랑 저희 누나만 경험을 했었던 거죠 음.. 그러면 더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쵸 같이 겪으면 모를까 그러게요 네 야.. 일단은 정말 힘든 삶이야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한 시간 이내로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이게 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 저 정도로도 힘들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야.. 귀신의 집이다 진짜 그럼 그 이사를 오신 분들은 아무 일이 없나보네요 뭐.. 딱히 특별히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뭐.. 저희 집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혹시 뭐.. 사실 때 무슨 일 없으셨어요 이런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근데 참.. 그런 일들을 겪어서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시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뭐.. 터가 안 좋은 곳에 가면은 그런 기운을 느낀다거나 이랬던 게 이 집에서 살면서 뭔가 좀 얻게 된 거 같아요 그런 기운을 느끼는 어떤 능력을 맞아요 네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이거 테스팅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그냥 어머니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러는데 엄마 나 지금 귀신 봤어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대부분은 무슨 자다가 그냥 봉창 두드리냐 빨리 들어가자 이런 반응이 더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 기린쿠님께서 누님분의 이야기도 같이 겪어왔으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누님분도 좋은 것만 보시고 기린쿠님도 좋은 것만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여보세요 귀신은 너무 소름끼쳤는데 아스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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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일부러 거기서 얘기는 안 한 거는 그 소름끼치는 걸 웃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워 어떻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솔비님 항상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또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솔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확실히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중요성을 알았어 목소리가 좋으면요 집중이 깨지지 않고 확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기린쿤님이 여러가지 뭐 폴더가이스트 현상 가위 놀림 현상 귀신 목격 이렇게 세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마지막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귀신이 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구요 음 누님분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분이라면 또 이제 뭐 어머님이 이상하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 똑같은 경험이 있네 이분도 이렇게 경험하셨네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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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